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의 위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켜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이재명이 무너지면 저쪽 더불어민주다 이재명만 끝내면 이재명만 감옥 보내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고 있고 총선 때 졌잖아요 의대정원 2천명 이슈돼서 잘 해먹었죠 저쪽에 있는 촛불어민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저지선을 만들었거든 윤석열한테 기회는 있냐 기회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은 끝났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어 아니 일주일에 재판 3번 받고 4번 받고 자신의 아내인 김혜경은 오늘 출석했죠 4차죠 4차 10만원짜리 쓴 거 있잖아 그거 법인카드로 긁어가지고 공판 4차 하는데 오늘 반대신문이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 아내 김혜경도 재판 받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에 있는 배신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태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나마 탄핵 저지선을 만들었거든 물론 더블스코어 난다고 전 얘기했죠 그래도 100석도 안 나온다고 내가 예상했지만 전망하면 뭐합니까 108석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기존의 보수정당, 미래통합당,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어져오는 계보에서 레인벨루 있으신 분들은 다 됐어요 나경원 됐죠, 배어헨지 됐죠, 안철수 됐죠, 윤석열 됐죠, 김태우 됐죠 그런 사람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그나마 100석을 넘겼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0석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분열 내리지는 분탕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에다가 칼 꽂는 배신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 그 배신자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야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무너지냐 이 싸움인데 175석 가져가면 뭐합니까 이재명이 그전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특검법 하면서 얘기하면서 특별법 만들고 오늘은 또 합의를 했어요, 이태원 저런 것들이 배신자들이 속출하거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나마 이재명을 맡고 있는데 이재명이 감옥 가면 민주당 분열합니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돼 민주당에서 왜 분열의 사태가 일어나냐면 잘 들어봐요 이거 중국의 역사 보면 삼국통일 이런 얘기 나오죠 중국통일을 해서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자기 아들 자기가 왕자를 계산하겠다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분열하죠 그런 거랑 똑같아 저쪽 이재명 쪽에는요 이재명만 사라지면은 내가 이재명을 대신하겠다 하면서 튀어나올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재명만 감옥 가거나 영원히 그 감옥에서 못 나오면은 민주당 계보는 내가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은 큰 돌 하나가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든 참고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감옥 가면은 이재명만 감옥 가면은 이거는 끈다는 거야 중국의 왕자의 난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런 거 있죠 지금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더라도 가져가더라도 이재명만 목을 날리면은 된단 말이야 어? 그때까지는 윤석열이 버텨야 돼 맞지? 근데 윤석열이 버텨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배신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거야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이재명 목을 치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목도 쳐야죠 그래 그게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들이 나오면은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 두 개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당연히 배신자들을 안 나오게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?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보여주면은 배신자들 배신자들만 안 나오면 돼 108석에서 배신자들 만나면 돼 근데 그 배신자의 가장 큰 얼굴이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자기 뭐 최상병에 대해서 통과 어 나 이거 합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면서 겨양된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러는데 저거 108석에서 100석 정도로 무너져버리면은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되는 거고 윤석열 탄핵은 곧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타겐시켜서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그 레파토리랑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탄핵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관리 리스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배신자들이 22대 때 몇 명 나올 것인가 걔네들 위험요소를 체크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요 야 검찰들이 이재명 잡아놓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판사가 소극적인 거야 판사가 이번에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죠 딱 검사 출신이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건 검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 검사한테 배진당할 게 윤석열이죠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사법부가 이재명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재명 구속됐으면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명이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왜 그러면 구속을 안 시키냐 이해가 안 되죠 소명되면 잡아 쳐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혹은 이재명 찐팬들이 많더라 판사들 중에서 검사는 윤석열 조회를 가더라도 그 검사 중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검사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뭘 해야 되냐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배신자들을 관리해야 된다 배신자 한 명이나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외줄타기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쓰러지냐 이 싸움이야 이재명이 먼저 감옥 가냐 윤석열이 먼저 내려오냐 그런데 시간은 윤석열이 내려오는 거는 대통령으로서의 기간이 걸리잖아 둘이 따지면 굳이 보면 이재명의 판결 더 빠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로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